여기 사볼래? 여기? 화보 잘 찍잖아 나무를 안을까? 저거는 정말 예전부터 내려온 거지 나도 모르니까 잠깐만 오예 용선 인 소울 좋아 잘 찍었다 저기 제가 찍어줄게 살짝 다리 길어보이게 센스 밑에서 위로 보고 있는 거 맞지? 제가 맞추는 거 아니지? 잘 친다 이스라엘 맞네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왈 너무 멋진 거 아니야? 오 잘 찍었죠? 이게 뭐야 내가 훨씬 낫네 네 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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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돌려줘야지 뽕이형 아니야 뽕이형 뻥튀기 오우 다리 다리 포즈 상수동 스타일 상수롭습니다 다리 길게 오우 우와 오우 진짜 길어 보여 오우 오우 다리 엄청 길게 나왔어요 기린 줄 뭐 쑥스러워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사진 찍어줄게 그러면 바로 그냥 포즈 취하고 그냥 귀여워요 이게 사진들도 되게 예쁘게 나왔던 거 같고 솔로한테 그런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줄 수 있어서 추리